방송 중에 너무 어린 시청자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? 초반에 2016년도인가 그때 2000년대생이라고 자기가 밝히면서 본인이 좀 놀란 거예요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2000년생? 2000년생?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가 저를 본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좀 아줌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모르게 약간 아줌마 잘 먹지?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줌마 잘 먹지 그 분이 보셨을 땐 아줌마일 수 있습니다 2000년생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진짜 자식벌이네요 아줌마 잘 먹지?